45살 운전자가 모는 2000cc급 국산 승용차의 평균 보험료는 64만원입니다. 사람이 숨지거나 1급 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면 지금은 최고 4등급이 할증돼 다음의 보험료가 81만6천원으로 27.2% 오릅니다. 하지만 새 보험료 할증제도가 적용되면 2등급만 할증돼 보험료는 13.6% 오른 72만8천원을 내게 됩니다. 얼마나 큰 사고를 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사고를 냈느냐가 새할증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 한 번 사고를 내면 2등급, 두 번부터는 3등급씩 할증됩니다. 다만 사고를 많이 내도 연간 9등급 이상은 할증되지 않습니다. 지금은 3년 동안 무사고여야 보험료를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1년만 무사고면 이듬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.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이 내는 할증 보험료는 매년 2,300억 원 정도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돈은 전체 보험 가입자의 80% 정도인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평균 2.6% 내리는 데 쓰입니다. 하지만 새 제도가 결국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부업계의 수입만 늘리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보험료 할증이 두렵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를 못하거나 자비 처리를 하는 소비자들한테 불편한 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. 바뀐 제도는 오는 2017년 한 해 동안의 사고 건수를 반영해 2018년 보험 갱신 때부터 적용됩니다. SBS 이홍갑입니다.